서산시가 지방채 조기상환과 저금리 차원을 통해 이자를 절감하는 등 알뜰한 살림살이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동서간선도로개사를 위해 2008년 충남도에서 3.5%의 이율로 차입한 90억 원의 지방채를 최근 3.0%의 이율로 차원했습니다. 시는 이번 차원을 통해 2억 2천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채비지 매각을 통해 2028년까지 성환할 계획인 도지역개발기금 150억 원을 조기상환, 42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시의 총 채무액은 올해 말 기준 246억 원으로 지난해 말 428억 원에 비해 182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2013 회계연도 기준 전국시 평균 채무비율 8.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시는 내년도에는 환경안정화 시설사업 86억 원에 대한 차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3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